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집권 말기까지 40%의 국정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것을 숫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한국사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던 신문 같은데 공개되는 그런 숫자를 보면 집권 말기까지 4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문정권이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을 보입니다 이런 과도할 만큼의 그런 강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아마 이런 궁금함을 가진 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체로 집권 말기가 되면 세상 표현으로 대통령은 그냥 푹 죽어 지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40여 년 전 윤보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현직 대통령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온 73세의 사진작가 김영만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난 대통령 모두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의욕이 넘쳤지만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는 쓸쓸했습니다 어떤 일이나 간에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물러나오는 모습은 너무나 대조기적이어서 아주 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관찰기에 비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말기는 다소 화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저희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당당함과 예외적인 그런 것의 이면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집권 말기 대통령에서 저런 어떤 자신 넘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뭔가 그를 잊는 사람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당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40%대의 국정지지도 유지에 대해서는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는 과거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2월 무렵에 여론조작으로 실행을 살고 있는 드루킹 사건의 주인공인 김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번 정부 인기 말까지 지지율 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진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흘러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제조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언제든지 당당할 수가 있죠 미래를 알 수 없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반대로 당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16일에 국내의 대표적인 두 신문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는 각 사이의 대표적인 농객이 임기 말을 맞은 문 대통령에 대한 관찰기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우선 선우정 논설위원회 칼럼 제목은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이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우정 논설위원회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의 권력수사 발언에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상의 대상이자 불법으로 몰았다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보라 이런 이야기죠 선우정 논설위원은 이런 추가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나약할수록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그는 겁을 먹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한 문장으로 쓰여진 선우정 기자의 칼럼글에 탄복한 독자들 가운데 일부는 맞습니다 그는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옹호하는 그런 댓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선우정 논설위원회 화려한 글을 재미있게 제가 유익하게 읽었지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집권 말기 문 대통령이 겁을 집어먹었다고 의문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국민이 결정한다면 당연히 겁을 먹어야 되겠죠 그동안 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묻게 됩니다 국민이 진짜로 결정하는 겁니까?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국민이 결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문 대통령의 집권 말기를 관찰하는 또 한 명의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이처로 칼럼니스트입니다 제목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레임덕 없는 최초 대통령의 분노인가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개입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과거 정권들은 대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중간 심판을 받았다 임기 후반에는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 실시의 측근들이 사법 처리되면서 저절로 자세가 낮아졌다 이에 번해서 현 정부는 거침없이 일방통행식 질주를 해왔다 큰 선거에서 연달아 압승하고 임기 후반에는 권력수사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임기 말 열례형사였던 광화문 시위는 코로나 사계로 막혀버렸다 어쩌면 문 대통령은 레인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국정지지율은 40%를 넘어섰다 여기서 아주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큰 선거에서 연달아 압승하고 임기 후반에는 권력수사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집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논객 한 사람은 겁을 먹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과도한 자신감을 지적합니다 저는 겁먹음보다도 과도한 자신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과도한 자신감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과도한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모든 불안감은 불확실함과 함께합니다 불확실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결과를 모르면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모르면 불안하지만 결과를 알면 불안할 까닥이 전혀 없는 것이죠 더욱이 그 결과를 통제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를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를 제조할 수 있다면 불안해해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데 스스로 제조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처로 중앙일보 칼를미스트의 한 단어 과도한 자신감 바로 그곳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현재의 3구 대선과 그 이후를 지켜보게 되면 대선 전국과 그 이후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대선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결실에 대해서도 좀 더 뚜렷한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모든 불안감은 통제감을 상실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통제감을 상실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 결과를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고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서 저는 바로 중앙일보 칼를미스트가 지적하는 과도한 자신감의 원천을 주목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